지난달 극한호우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제습기가 가전업계의 핫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습기는 이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제습모드로 켜면 제습기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상품은 아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도 제습기를 별도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무엇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습기에 대한 인식을 바꾼 걸까요? 오늘 알아볼 시장은 떠오르는 제습기 시장입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제습용도로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집 온도가 떨어지면서 습도도 하락하거든요. 또 에어컨에 제습모드가 있으니 그걸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습기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과 제습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동일하거든요. 에어컨을 만든 윌리스 캐리어는 인쇄소의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인쇄물이 변형되는 걸 보고 이걸 해결하려고 공기 조절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에어컨이죠. 그러니까 에어컨이 원래 항온, 항습을 위한 물건인 거예요. 압축기로 냉매를 압축하면 열이 방출되고 열을 방출한 냉매의 압력을 낮추면 기화되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냉매가 열을 흡수하면서 차가워진 공기를 냉각팬으로 분출하는 게 바로 에어컨이죠. 제습기는 차가워진 공기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기를 흡입해서 차갑게 식힙니다. 이건 얼음물컵을 실온해두면 공기 중에 수분이 그 물컵에 냉각되어서 컵 주변에 수분이 맺히는 것처럼 냉매의 흡열부에 수분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습기가 제거된 공기를 다시 외부로 배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냉매로 차가워진 바람을 외부로 방출하면 에어컨.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냉매로 식히고 수분이 제거된 공기를 방출하면 제습기인 거죠. 이렇게 작동 메커니즘이 동일하니까 제습기의 필요성에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실제로 제습기는 지난 2013년에 13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쭉 침체기였죠. 소음도 심한데 대체제로 에어컨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93년만 하더라도 가구당 0.09대에 불과했던 에어컨 보급률은 2004년엔 0.42대, 2013년엔 0.78대, 2019년엔 0.97대로 사실상 가구당 1에어컨의 시대가 되었죠. 특히나 에어컨에 제습기능이 생기면서 필요할 때 제습기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2010년대 중후반은 장마도 짧았고 비도 많이 안 와서 제습기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일단 기후변화 때문이죠. 원래 장마가 6월 말부터 7월까지만 전국에 내리는 비를 일컫는 표현인데요. 기후변화로 강수 패턴이 완전히 변했어요. 장마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늦춰졌고 장마 뒤에도 2차, 3차로 비가 많이 내리는 강수 피크가 발생하는가 하면 장마철 강수량은 줄어들었지만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지난달엔 1시간 내에 50mm 이상, 3시간 동안 90mm 이상 비가 내리면 발효되는 극한 호우가 퍼보일 정도로 이전과는 다른 강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 때문에 기상청에선 장마 대신에 우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죠. 이 정도로 비가 잦고 아혈 때 기후화 되어가고 있으니 전보다 더 습한 여름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에어컨으로는 한계가 있죠. 제습기와 에어컨. 둘 다 작동 메커니즘은 동일해도 에어컨은 실내를 냉각하는 제품 특성상 실내 온도를 기준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제습 모드를 가동하더라도 실내 온도로 인해서 원하는 수준까지 습도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온도가 목표 온도에 근접한 경우라면 제습 모드를 켜더라도 송풍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습한 바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갈수록 전기요금은 오르는데 에어컨은 제습 모드나 냉방 모드나 전력 소비량에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거기다 과거에는 베란다나 옥상에서 빨래를 말렸는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실내에서 말리는 경우가 늘었고 최근엔 아파트 베란다 공간을 실내로 확장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젠 집 안에서 빨래를 말리는 게 흔해졌죠. 물론 건조기가 있지만 모든 빨래를 건조기에 돌릴 수는 없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내 건조는 곰팡이 증식이 쉬워지는데 에어컨을 통한 제습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도 있었죠. 그래서 요즘 제습기가 계절 가전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제습기 자체가 과거 대비 많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제습기는 크기도 크고 시끄러워서 이래저래 불편한 점들이 많았죠. 하루 종일 돌려야 하는 제습기의 특성상 이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30dB 정도로 조용한 저소음 제습기들도 많이 출시된 데다 공기청정기, 탈취 기능이 같이 부과되어 여름용 가전이 아니라 사실상 4계절 가전으로 그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제습기 시장 1위인 위닉스가 공기청정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갈수록 다용도 계절 가전화 되어가고 있는 제습기의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숫자로도 잘 드러납니다. 2013년에 130만대로 정점을 기록했던 제습기 판매량은 이후 80만대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100만대를 넘기는 등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올해 제습기의 판매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줬는데 다나와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12%가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전자랜드도 6월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38%가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현재 이 시장은 위닉스와 LG전자가 양분하고 있고 이 두 기업의 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5년 만에 제습기 시장의 재진출을 선언했고 샤오미, 캐리어 등이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은 확실히 이 제습기가 대중적인 가전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특히나 소형이 아닌 16에서 20리터 정도가 전체 판매량이 60%를 차지할 정도로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에어컨을 구비한 가정에서도 제습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전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에어컨은 켰을 때 일시적으로 습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습도 자체의 감소와 관리는 제습기를 쓰는 게 제습과 에너지 소비층에서 더 효율적인 거죠. 인간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실내 습도는 온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50에서 60% 정도로 갑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체감 온도도 낮아지기에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습한 계절엔 습도만 낮춰도 덜 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적으로 비가 오는 날은 온도가 높지 않아도 습해서 덥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날은 무작정 에어컨을 트는 대신 제습기와 선풍기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그만큼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고요. 이렇게 제습기가 다용도 가전으로 거듭나고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제습기의 필요성이 생기면서부터 제습기 시장은 한때의 시장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으로 천천히 그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 요소가 제습기의 전망을 바꾸고 있죠.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스 캐리어가 인쇄소의 고온고습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처럼 현재는 산업 분야에서도 산업용 제습기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습해지는 환경에서 공장 등에서 활용하는 기계와 설비들이 습도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과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제품들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확장되기도 합니다. 현재 제습기가 그런 시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